안녕하십니까 유즈엔드 민재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유즈엔드는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가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로 저만간 가겠죠. 지금이 이제 4월로 접어드니까 유즈엔드는 7월이면 한겨울이고 한국이랑 정반대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이 한여름이 되면 유즈엔드는 한겨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유즈엔드 크라이체치에 대해서 제가 사는 곳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오클랜드가 좀 더워요. 한 1도 정도 평균이 높고 근데 1도가 많이 틀립니다. 틀린데 단 오클랜드 쪽은 비가 많이 옵니다. 강수량이 많아서 겨울에 되게 우울하고 크라이체치 남섬 쪽은 비가 오클랜드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겨울에. 여기는 겨울이 우기거든요. 근데 겨울이 우기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는 것도 있지만 북섬에 비해서 비가 남섬은 좀 덜 오고 영화로 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 아니면 여기서 또 한 4, 5시간 차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눈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또 유즈엔드에 또 제가 사는 크라이체치에 자랑하니도 자랑을 하면서 아주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또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일 아티스트들이 일찍 죽는 이유는?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한다고. 오늘은 이제 뉴질랜드가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심하고 있는데 여러 정책들을 내놓는데 이게 또 이게 여러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는데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랑 다 앉아있는데 법안이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초등생 수준이 나와. 이게 똑똑하다고 해서 한국 정치판은 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또 제가 가도 똑같아. 왜냐하면 이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더라면 법안은 말이 안 되는 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집들이 세니까 저처럼 이게 좀 불 흘러가듯이 이제 이 사람도 포옹하고 저 사람도 포옹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뉴질랜드가 예전에 같은 경우 집값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 주택 거래 제한을 하면서 조금 안정화가 되는 듯 싶다가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로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그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려가가지고 다시 지금 또 집값이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손가락에 들 정도로 지금 집값 상승 비율이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또 어떤 분들도 상승 동반으로 해서 또 다시 또 가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분들도 저는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저는 제 의견이니까 그분들 의견도 맞아요. 타야 된다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집값이 절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사이클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사이클 잘 맞춰야 된다고 저는 사이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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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가 아 크게 보면 올라가겠지 근데 이 상향곡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물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정부는 지금 최저임금을 빨리 올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밑에선 너무 힘드니까 이게 이게 말장난이 돈장난 숫자노름인 거야 이게 지금 다 모든 게 너무 웃기지 그럼 코로나 끝나면 사업자들 가만히 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절대 가만히 안 둡니다. 쑤셔서 이게 타진에 대한 일방 타진에 대한 아주 다 잡아서 족칠 분위기고 지금 IRD에서 사업자들 조심하세요. 진짜로 사업 잘 돈 세금 잘 내시면 괜찮은데 안 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당 말씀드리면 여기는 사업해가지고 건물을 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키위들 보면은 건물을 잘 안 사요. 사업은 사업자라고 꼭 렌트를 합니다. 별개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산을 보면은 사업을 해서 꼭 사업금으로 건물을 사. 왜냐면 그래 이제 세금을 덜 내니까 근데 그거는 세금을 잘 냈을 때는 괜찮아요. 사도 돼. 세금을 잘 못 낸다고 생각한다. 그 경우 절대 건물을 사지 않습니다. 건물을 사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여기는 담보에는 한정근 담보와 무한근 담보가 있어요. 이 나라는 무한근 담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마 개인한테는 안 들어올 거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제가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물어보시고 제가 또 그런 부분은 전문가니까 또 경험해서 우러나오는 거야.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오늘 또 이게 렌트비 상승 때문에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법안들이 나오고 최근에 어떤 게 하냐면 5년에서 양도소득세라거나 팔았을 때 수익금에 대한 부분에 세금 내는 거를 5년에서 10년을 늘린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한마디로 집에서 살려고 아니면 사지 말라 이거지. 근데 이게 좀 애매해. 아무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그 세금 공제 부분 이자 렌트비 제가 그 파이낸스 내는 거 이자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안 해주겠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공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 렌트비 상승을 부추길 수가 있다. 이게 고스란히 어떻게 돼? 그게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건 보이는데 조금 뭐랄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보여서 너무 유치원적인 발상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뭐 간단하게 이자율 빡빡 올리면 돼. 근데 너무 이자율 올리기엔 너무 지금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안 하는 거 알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팔로업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상승은 지금 미국에서 올라오고 한국도 지금 드석석 하고 있고 지금 뉴질랜드도 조만간 뉴질랜드는 한 6개월 정도 느리더라고요. 근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 뉴질랜드가 1.69 인가 그래요. 지금 현재 출산율이. 한국은 지금 1% 미만 떨어졌고 대도시는 버틸 수 있겠지만 일반 그 외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라가는 거 제가 볼 때는 약간 뭐랄까 좀 그 따라가는 무슨 효과라고 그러지 약간 그런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방도시까지 올라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지방도시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 가봐봐 다 놓치는 애들이여. 그리고 지금 제가 조만간 뉴질랜드 크라이처지 상권을 한번 분석을 한번 분석을 카메라 두고 나가서 찍을 예정인데 지금 시내 중심이나 메인스트리트에 지금 리즈 엄청 붙어요. 지금 상가 건물들은 이제 막 리즈가 나고 애들 안 팔고 가만 있는 거야. 근데 리즈가 안 나가면 돈을 다 페이해야 됩니다. 지금 모기질 안 해줘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 페이하고 지금 뭐 상가들 같은 거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힘든 상황이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분 때문에 제가 변호 찾아갔어 이제 파이덴스 제가 좀 길어서 못 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변호사 하는 말이 그냥 있어라. 지금 정부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뭐 우회하게 생각하는 게 경기는 이런데 왜 집값이 올라가냐 이거야. 돈을 플러스 2가 올라가는 거지. 이제 돈 스탑 되면은 아마 이거에 대한 정부가 이걸 위해서 돈 푼 거에 대한 대가는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돼서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되는 지금 유절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돈 푼 거에 대한 대가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부 경제학자들은 올해 말 내년 중반까지 좋은 경기가 미국 같은 경우 갈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쓰나미가 돼서 올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튼 공부를 좀 하시면은 제가 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고. 저도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두세 시간씩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 답이 없는 세상이 됐고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절대 집값 이렇게 되면은 젊은 애들은 지금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지금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부모가 돼주지 않고서는 절대 집을 못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한국까지. 지금 여기에다가 또 렌트비까지 올라가. 무슨 희망으로 사냐고. 거기다 앞으로 자영업자 세금까지 많이 내. 어떻게 되냐고. 솔직히 전 그래서 제가 동남아 쪽에 투자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좀 약간 한 발자국 빠진 것도 있어요. 저는 유절대가 예전적으로 세금이 너무 많고 분명히 경기가 경기불황이 오면은 아마 쓰나미가 한번 닥칠 거 생각해서 신흥국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험적으로 간 것도 있지만 뭐 전 나름대로는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참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유젠대의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진짜 렌트비가 상승을 할까요? 예 아무튼 꼭 지켜봐 주시고요. 유젠대 미술장 항상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